받는 꿈은 꿈속에서 무엇인가를 받는 행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돈, 선물, 물건, 사랑, 지시,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의미 역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무엇을 받는지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구 충족과 성취감 받는 꿈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욕구 충족과 성취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는 것은 개인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족함을 느끼고 있거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정과 보상의 갈망 무언가를 받는 꿈은 인정과 보상의 욕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상의나 칭찬, 선물을 받는 것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자신의 노력이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 학교, 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자신의 성과나 능력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특히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변화에 대한 기대 꿈에서 새로운 것을 받는 것은 새로운 기회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꾸는 이가 변화나 발전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직장 제안, 관계, 혹은 어떤 형태의 성장 기회를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교류와 연결의 욕구 꿈에서 사랑, 관심, 애정 등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감정적 연결과 교류를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 부족감을 느끼고 있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며 꿈꾸는 이가 더 깊은 관계를 원하거나 현재의 관계에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함을 의미합니다. 책임과 부담감 꿈에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책임, 의무, 혹은 부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상사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나 책임을 받는 것은 꿈꾸는 이가 실제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되거나 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부담스러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느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돈을 받는 꿈, 돈을 받는 꿈은 일반적으로 재물, 기회 또는 권력과 관련된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경제적인 안정감이나 풍요로움을 갈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받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행운이 찾아올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선물을 받는 꿈, 선물을 받는 꿈은 일반적으로 호의, 사랑, 혹은 우정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선물을 받는 것은 꿈꾸는 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편지나 메시지를 받는 꿈, 편지나 메시지를 받는 꿈은 소식이나 정보를 기대하는 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누군가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기다리거나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을 갈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는 꿈꾸는 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받는 꿈, 음식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물질적, 정신적, 혹은 감정적 양식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삶의 풍요로움이나 영향, 그리고 지원을 원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지시나 명령을 받는 꿈, 지시나 명령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어떤 형태의 압박감이나 의무를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때로는 권위나 권력에 대한 복종이나 저항의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살해 일학업적 성취에 대한 인정 욕구한 학생이 꿈에서 교수님으로부터 상장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학생은 꿈속에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근 학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실에서 자신의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표현한 것입니다. 살해 이 감정적 연결에 갈망한 여성이 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큰 기쁨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실에서 그 사람과의 감정적 연결을 더욱 깊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무의식적인 로맨틱한 감정을 반영한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삼책임과 부담감한 남성이 꿈에서 회사의 CEO로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책임감과 동시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실제로 직장에서 새로운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받는 꿈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꿈꾸는 이에 내면 상태와 욕구, 감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거나, 새로운 기회와 변화에 대한 기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는 꿈꾸는 이의 현재 상황과 감정 상태를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갈망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고관이나 귀인으로부터 어떤 책임이나 명령을 부여받는 꿈. 부위, 영달하고 입신, 출세하는 성공과 안정을 획득하게 된다. 택시 안에서 손님과 담배를 주고 받는 꿈. 부동산, 물건, 상품, 사업 등에 관한 계약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윗사람으로부터 배 두 개를 받는 꿈. 부인이나 세댁은 임신을 하여 아들, 형제를 두거나 혹상 동의를 낳는다. 행제, 재물, 돈, 수주, 하청, 낙찰, 선물, 상장, 훈장, 임명장, 온사, 식복 등이 있다. 병석에서 남의 간호를 받는 꿈. 부진한 자신의 일을 남이 도와 잘 이루어진다. 성형 또는 높은 분에게 황금열쇠를 받는 꿈. 사랑과 행운의 문이 열린다. 신으로부터 오복을 받는다. 애인하고 서로 반지를 주고 받는 꿈. 사랑의 결실로 백년가액을 맺거나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선물, 계약,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은반지를 친구로부터 받는 꿈. 사랑의 꽃이 활짝 핀다. 확실한 약속을 주고받아서 뜻을 간직한다. 친구로부터 예쁜 토파즈 반지를 받는 꿈. 사랑의 열쇠를 나누어 갖고 현대판 아방궁으로 입주한다. 봄바람에 분홍빛 사랑을 싣고 아롱아롱 날아어 뛰는 가슴에 사뿐히 안긴다. 행복한 단 꿈을 꾼다. 친구로부터 핑크빛 비추반지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마음의 선물을 받고 약속을 하게 된다. 핑크빛 행운이 꼭 구름을 타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사푼히 다가온다. 윗사람으로부터 딸기 상자를 받는 꿈. 사업가는 주문 생산을 받아 생산에 들어간다. 선물, 상장, 훈장, 임명장, 행제, 재물, 돈, 먹거리, 학위, 자격증, 낙찰, 하청, 계약, 위탁 등이 있다. 지위가 높은 기인에게 화려하게 치장된 총이나 칼을 선물 받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월급쟁이는 승진, 영전하며 지위나 명예가 높아지고 재물과 이권이 생기는 소망성추와 더불어 부기가 얻어지게 된다. 미혼 여성은 훌륭한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며 장차 귀하게 출세할 자녀가 임신될 태몽인 경우도 있다. 아버지의 사망 정보를 받는 꿈. 사업이나 소원이 성추된 기배를 받지 않으면 현실적인 부고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꿈. 사회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히하의 부하를 거들이고 지도와 협력을 한다. 공사, 협동심, 상부상초, 청탁 등이 있다. 자신이 신문을 하거나 받는 꿈. 사회에서 비난받을 일을 할 양으로 어떤 구실을 찾으려 함. 스님으로부터 공예품을 받는 꿈. 삶의 진리를 크게 깨닫게 되고 행운의 열쇠를 얻게 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나천 사람으로부터 모과를 받는 꿈. 상, 훈정과 임명장을 받거나 부짐한 선물이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예수로부터 성경책을 받는 꿈. 상, 훈정을 받거나 학문과 진리를 연구하게 된다. 기쁨, 선물, 행제, 돈 등이 있다. 아는 사람한테서 국화꽃을 받는 꿈. 상, 훈정이나 자격 등을 받거나 돈이나 선물 등이 들어옴. 윗사람이나 아는 친척무부터 귀금속을 받는 꿈. 상당한 실력자로부터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부인이 임신하는 태몽이다. 제수, 두통하다. 상대방에게 금반지를 받는 꿈. 상대방에게 금반지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결혼이 성사된다. 남성은 귀한 여성을 맞이하게 된다. 각서를 받는 꿈. 상대방에게 명령을 하거나 신변 조사할 일이 생긴다. 연인과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꿈.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으면 점차 운수가 트이고 구하는 소망과 계획을 순조로이 달성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 유명한 사람에게 명함을 받거나 비인 실력자를 소개받는다든지 초대장을 받는 꿈. 상사로부터 신뢰, 인정을 받고 중요한 책임과 업무를 맡게 된다. 상장을 받는 꿈. 상장이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였거나 어떤 부분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받는 것이므로 꿈속에서 상장을 받는 것은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상장을 비롯한 증서들은 명예, 권리, 취직, 전근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증서를 둘둘 말아서 들고 있었다면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백발도인이나 윗사람에게 선물로 금도끼를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세대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공으로 상, 운정을 받거나 승진하게 된다. 재물, 돈, 행제 등의 기룬이다. 신의 가오로 사랑과 행운의 복록이 가슴에 안긴다. 만복, 기쁨, 경사, 대통령 등의 길조이다. 백발도인이나 윗사람으로부터 황금 비녀를 받는 꿈. 세대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 돈, 행운 등의 기룬이다. 엄한 검사 앞에서 신문을 받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인재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문체, 인체, 구설수 등이 있다. 많은 대중 앞에서 망시를 당하고 명예가 실추된다. 연인과 싸우거나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꿈. 서로 다투거나 불허가 생기며 등을 돌리거나 별멸 내지 멀리 떨어져 붙어지게 된다. 저명인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꿈. 서로 의의 뜻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다. 각종 자격증 취득, 임명장을 받는다. 노인으로부터 금방울 종 한 쌍을 받는 꿈. 선남선녀가 백년의 가약을 맺고 멋진 꿈에 부풀게 된다. 행제소가 있다. 애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된다.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애인과 같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음식 접대를 받는다. 애인이나 친구로부터 예쁜 다이아 반지를 받는 꿈. 선남선녀가 약혼과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 재물, 돈, 선물이 들어온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취조를 받는 꿈. 소송, 싸움이나 법정 문제가 생긴다. 어렵고 시끄러운 문제로 시달림이 있겠다. 오한과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실수, 고통,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소포를 받는 꿈. 소포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반가운 소식을 듣는다. 술을 놓은 비단보자기를 받는 꿈. 술을 놓은 비단보자기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가 자신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어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아진다. 생선 장수한테서 물고기를 사거나 토막 낸 생선을 받는 꿈. 수수료, 임금, 융자, 기타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되거나 여러 곳에서 사업 자금이 들어올 진초. 밤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밤알을 손으로 받는 꿈. 수주, 관급, 도급, 병매물 등의 입찰을 하면 손쉽게 낙찰권을 손에 거머쥔다. 스님이나 목사, 신부로부터 양식을 받는 꿈. 스님이나 목사, 신부로부터 양식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종교적인 영향이 강한 아이를 낳게 될 태몸이다. 직책이 높은 사람에게 책 한 권을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스승이나 지도자로부터 깨우침을 받게 된다. 과외, 전수, 문서상 길조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서류 문서를 받는 꿈. 승진, 합격, 당선 등과 경사스런 일이 있고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긴다. 친척에게 돈을 받는 꿈. 승진을 하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적으로 안정을 찾는다. 국가원수나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명함을 받는 꿈. 승진을 하거나 상, 훈장을 받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낙찰, 수주 등의 길조이다. 상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꿈.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고 휘하에 부하를 거느린다. 합격, 당선, 취득 등이 있다. 국가원수로부터 증서를 받는 꿈. 승진하여 자리받고미 생기고 상, 훈장을 받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결제, 계약, 취직, 수주, 상장, 훈장, 행운, 성취 등이 있다. 멋진 디자인의 고급 시계를 얻거나 받는 꿈. 시계는 시계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고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숫자, 즉 시간에 의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장이나 심장박동을 상징하고 한편으로 아내나 애인, 도우미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꿈 속에서 멋진 디자인의 고급 시계를 얻거나 받았다면 앞으로 진행돼 모든 일들이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예시를 주는 행운 몸이다. 부모님이나 위드 어른으로부터 금시계를 받는 꿈. 신분과 직위가 높아지고 명성이 자자하다. 익명장, 자격증, 허기 등을 얻는다. 잊지 않은 과일을 남에게서 받는 꿈. 신분이 상승하거나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또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을 손으로 받는 꿈. 신의 선물로 확실한 복을 받는다. 뜻밖의 윗사람의 도움으로 과익을 만지게 된다. 실과 옷감을 남에게 받는 꿈. 실과 옷감을 남에게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나 집안에 오한이 생기거나 흉한 꼴을 보게 된다. 상사 군인으로부터 귀금속을 받는 꿈. 실력자나 협조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진행될 징초. 윗사람에게 선물로 운동화를 받는 꿈. 실제로 경기대회에 출전권의 자격을 받게 된다. 선물을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법무와 법복을 받는 꿈. 실제로 고시생은 훌륭한 법관이 되어 천, 지, 인, 법 등의 근간을 두고 밥을 수호하는 최고의 인물이 된다. 휴대폰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 꿈. 실제로 긴급사항이나 정보와 소식을 주고받게 되고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된다. 신문, 잡지, 매스컴, 풍지, 우편물, 연락, 섭외 등이 있다. 책임자나 윗사람으로부터 식권을 받는 꿈. 실제로 먹을 복이 터져 진수성찬으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재물, 돈, 선물 등의 기룐이다. 배우나 탤런트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실제로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는다.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상품권을 받는 꿈. 실제로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고 물물교환과 편리, 서비스 등으로 실질적인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진다. 매매 행위, 물품 구입, 티켓 등이 있다. 윗사람으로부터 상품권을 두둑이 받는 꿈. 실제로 상품을 많이 구입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매매 행위, 선물 등을 얻는다. 애인으로부터 책을 받는 꿈. 실제로 애인으로부터 킹급의 사랑의 고백을 받거나 귀한 선물을 받는다.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는 꿈. 실제로 어떤 사고나 병적 결함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새로운 변화로 인하여 직제 개편을 하게 된다. 특히 행정, 사법기관에서 조사 및 검사를 받게 된다. 물건 수리, 선박, 항공, 자동차 기계류, 차전거, 가전제품, 의류, 가옥 등을 고치거나 수리하게 된다. 기관이나 여행사에서 여권을 받는 꿈. 실제로 업무상 출장과 사업관계로 외국을 방문한다. 공인된 증명서를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예단과 옷감을 받는 꿈. 실제로 윗사람이나 직장 상관으로부터 영예와 행운의 열쇠를 받게 된다. 임명장, 상장, 분장, 선물, 결혼, 사주단자, 재물, 돈, 계약서 등이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예쁜 놀이계를 받는 꿈. 실제로 윗사람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금빛 찬란한 행운의 열쇠를 받는다. 선물, 횡재, 재물, 돈, 상장, 분장, 임명장, 승진, 합격, 당선, 취득 등의 기론이다. 윗사람으로부터 복주머니를 받는 꿈. 실제로 윗사람이나 확실한 실력자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에 따르는 돈을 받는 꿈. 실제로 이러한 일을 체험하거나 어떤 계약이 체결됨을 뜻한다. 산신령이 산모의 아기를 받는 꿈. 실제로 임산부는 귀한 자식을 낳아 성직자나 명인으로 출세시킨다. 징지병장, 구조경장 등을 받는 꿈. 실제로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구분되거나 억압과 속박을 받는다. 계약서나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받는 꿈. 실제로 체험을 하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결제, 협약을 한다. 친구에게 해당화를 받는 꿈. 실제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쁜 사랑의 증표를 받는다. 선물, 물품, 상장, 분장, 임명장, 재물, 돈, 수입, 수금, 계약, 수주 등이 있다. 친구에게 복은 카네이션을 받는 꿈. 실제로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랑의 선물을 받는다. 행제, 재물, 행운 등이 있다. 친구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받는 꿈. 실제로 친구나 애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거나 예쁜 선물을 받는다. 한복을 깨끗이 입고 앉아 자손에게 절을 받는 꿈. 실제로 친인척이나 자손들이 찾아와 상면을 하게 된다. 위식, 리빈 등이 있다. 윗사람으로부터 선물로 커피잔 한 세트를 받는 꿈. 실제로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귀한 선물을 받거나 행제소가 있다. 친구나 애인에게 예쁜 꽃다발을 받는 꿈. 실제로 친한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받고 환영과 행운의 축복을 받는다. 상장, 분장, 자격증, 임명장, 경사, 명예, 재물 등이 있다. 문화, 예술 방면에서 꽃을 활짝 피우게 된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초대권을 받는 꿈. 실제로 특별공연에 초대를 받아 영접을 받게 된다. 재물, 돈, 선물 등이 있다. 의사에게 진찰과 검사를 받는 꿈. 실제로 현실과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거나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어떠한 사건 관계와 일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각종 면허시험, 토론, 세미나, 대화, 자문, 청강 등이 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꿈. 실제와 같은 꿈일 수도 있고 또한 업무나 일거리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확실하게 검사를 받게 된다. 진료, 심사, 검사 반결, 의뢰, 협조, 일거리 등이 있다. 차표나 승차권 패스 등을 구입 사용하거나 검표를 받는 꿈. 심리적 갈등과 방황을 겪을 애로사항이 발생되며 충동이나 유혹에 의한 장애 내지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백발 노인으로부터 붉은 산호반지를 받는 꿈. 신념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 앓고 있던 질룡이 깨끗이 낫게 된다. 뜻밖의 행재로 인하여 직장, 가정이 풍요롭다. 재물, 돈, 물품이 생긴다. 아름다운 빛깔의 물고기를 치마로 받는 꿈. 아름다운 빛깔의 물고기를 치마로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인기 스타, 유명인 또는 별난 사람, 만인의 부러움을 살 인물을 낳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는 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실제로 부고를 받거나 반대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지옥에 떨어져 여러 귀신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명예가 높아지게 되거나 인기가 상승할 것이다. 개를 선물 받는 꿈. 애완용 개를 선물 받는 꿈은 아는 사람이 선물을 해주는 꿈이라고 합니다. 또는 행운이 찾아오는 꿈이라고 하네요. 윗사람으로부터 바느질 상자를 받는 꿈. 애티가 물씬 나는가 시집 온 새댁이 조상의 차례상을 대물려 받아내. 오킷의 눈물을 적시고 손등에 물이 말을 날없이 지낸다. 고맙던 시집살이 지긋지긋하게 된다. 고생바, 선물, 하청, 일거리 등이 있다. 양말이나 스타킹을 선물 받는 꿈. 양말이나 스타킹을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갑자기 혼담이 오가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취업하게 된다.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는 꿈. 어떤 사건과 일의 확실한 결과를 얻게 된다. 결산, 소식, 공증 등이 있다.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받는 꿈. 어떤 계약이 성립되어 일이 진행됨. 대통령의 표창을 받는 꿈. 어떤 단체에서 명예와 권리가 자신에게 주어짐. 법원 또는 법정에 출도하거나 경찰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꿈. 어떤 말썽이나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되며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치르게 된다. 자신이 원고일 경우의 꿈은 남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고 자신이 피고일 경우의 꿈은 남보다 불리하고 나쁜 결과에 부딪힌다. 재판의 승패와 관계없이 재반 주변의 일이 정리된다. 텅 비어있는 반지 상자를 받는 꿈. 어떤 사람의 가머니설에 속을 일이 생김. 한의사에게 진맥을 받는 꿈. 어떤 새로운 자료나 발명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실제로 약방이나 병원에 찾아가진 차를 받게도 된다. 검사, 조사, 도움 등을 암시한다. 연예인에게 사랑 고백을 받는 꿈. 어떤 소식이나 바람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표출된 꿈이에요. 꿈에서 연예인은 희소식이나 상봉을 상징하므로 연예인에게 사랑 고백을 받은 꿈은 연예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즉 신문이나 대중매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근황을 알게 되거나 자신이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 사귀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 꿈이랍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대시해보세요. 공을 서로 주고받는 꿈. 어떤 시비거리로 인해 상대방과 마음이 엇갈리게 됨. 국회의원 당선 통지서를 받는 꿈. 어떤 위원회의 임원이 되거나 세미나 또는 연구 발표회, 방송국 등에 초대된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주고받는 꿈. 어떤 일과 사업관계로 우연히 동업자를 만나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주고받는다. 상봉, 동업, 합작회사 사입, 청탁, 계약, 결연, 합의 등이 있다. 내장에 병이 생겨 진단치료 수술을 받는 꿈. 어떤 일에 갱신하고 보완하며 당국의 심사나 수정을 의뢰할 일이 각각 발생한다. 친구에게 서류 뭉치를 받는 꿈. 어떤 일에 계약을 하거나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수주, 선물이 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받는 꿈. 어떤 일이나 사실이 백일하에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검사, 발표, 현상 등이 있다. 많은 군중이 모인 곳에서 윗사람으로부터 양기비꽃을 받는 꿈. 어떤 창작물과 공적사항으로 상, 문장을 받거나 푸짐한 선물을 받는다. 메달이나 우승컵 상금 등을 받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획했던 일을 성사시킬 꿈이다. 어른이 주는 풋과일을 받는 꿈. 어른이 주는 풋과일을 받는 꿈은 직장에서의 퇴직, 입사시험이나 입학시험에서의 불합격 등에 연관된 일이 발생한다.